새로운 신제품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나왔긴 했어요. 요즘은 랜턴이 빨간색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. 빨간색 빛깔은 밤에 날파리나 파리, 잡벌레들, 모기들이 안 달려들어서 굉장히 미끼를 갈아끼거나 주변을 정리할 때 굉장히 좋아요. 특히 모임에서 식사를 할 때 화난 붉은색, 흰색은 날파리나 잡벌레들이 많이 달려들지만 이 빨간색은 거의 안 달려들어요. 제가 야외에 나가서 경험을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. 특히 봄, 여름, 가을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이거는 흰색, 한 번 더 하면 이거는 붉은색. 그래서 가격이 소비자가 18,000원이 돼요. 그 다음에 상하, 좌우,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모자에 끼고, 그 다음에 충전식이겠죠, 당연히. 충전식 랜턴인 거고, 이거는 차량에서 꽂아놓고 충전할 수 있는 거고,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. 이게 붉은색 랜턴과 흰색과 같이 겸해 있거든요. 이렇게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이거는 일상적에 우리가 쓰는 흰색, 흰 불빛. 그 다음에 이거는 붉은색 불빛.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벌써 어저께 열 몇 개 정도 손님이 구매를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. 이렇게 붉은색 랜턴을 선호하는 분이거나, 아니면 흰색과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쓰시면 되게 좋아요. 18,000원이거든요. 지금 몇 개 안 남았네요, 오늘은.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